일단 캐서드라시를 뽑고 움직이셔요 일단 캐서드라시를 뽑고 움직이셔요 약간 쓸만해보여 안그래? 악시로 치면 월척이네 어? 이거 히트거든요 이거 생날을 왜 아무도 안 먹지? 아 이송레노스가 굉장히 강한데 일단 여기서 얼음을 하나 구할게요 얼음이 없네요 아까 나 여기서 얼음을 안챙겼는데 뭐야? 아픈타워 날아가버려 아 뭐야? 이건 진짜다 진짜 2단계 캐릭? 리더 복사해 리더 복사해 봐봐 바본가 살았네 이게 뭐람? 이게 뭐람? 진짜 걔 떡가지 싸우는데 이걸 이기네 사실 이게 이송헤롱스의 히트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이송헤롱스의 히트가 아닙니다 아 이거 쟤붕이네요 저 친구 미드링 주면 좀 그런데 안그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처치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저거 새끼 못잤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처치중입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약간 쓸만해 보여 안그래? 어디어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늑대는 많이 남았네 이거 뮤직화서 늑대 한번 먹은 다음에 확실하게 늑대를 먹고 워프를 사자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트럴인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겼는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홀드? 홀드? 홀드 입어야지 아 근데 피해.. 아 치감이 있어야 되는데 나 치감은 못 빼 나 치감은 못 빼 나 치감은 못 빼 나 치감은 빼면 안 돼 아 고민이네 아 고민이네 골드에 105돈 키자 와 이 속 너무 느려지는데 여긴 신기한게 많네 낚시도 활이랑 비슷해 마음 편해지잖아 이게 이번 일인가? 잡았네요 아 아니 왜 나 못잡아 나 이 속이 얘보다 느려 아니 W 음 못 본걸로 합시다 약간 나한테 궁 궁 되잖아 나? 돈 빼네 왜 이렇게 세냐 리다 쉽지 않네 어디 어디 그냥 할 일을 한 거야 신발이 없어 아니 얘들아 아니 운동화 다 왔다 버렸어 왜 이렇게 운동화 없니? 진짜 버긴네 진짜 버긴네 아까 양구장에서 버긴면 됐었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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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낚시였으면 평생 자랑했을 거야 양구장 갑시다 이거는 위클라인 호위하자 먹지는 말고 위클 호위만 하자 먹지는 말고 위클 호위만 하자 어? 이게 안 끌리네 어? 얘 맞다 잡았다 잡았다 선고 바로 가져가자 누군가가 연쇄 처치중입니다 생존자가 다섯 명 남았습니다 운이 없는 친구네 그 치킨 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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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클은 계속 호위하고 여기 루크 있으니 아 괴복은 커요? 아 글쎄요 나 이거 언제 하지? 나 좀 어지러워 지금 뭐야 아무도 없었네? 그냥 윗클 먹을걸 그랬나 근데 버스트 느려가지고 윗클 못 먹을거 같아 어 퀴나하다 아 쉣 나라도 써야지 낚시하다가 노래도 불렀는데 근데.. 이상하게 노래는 부르지 말라더라 아 너무 뜬네 쟤 어? 쟤키야 미크를 밟았다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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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키야 설마 그거 먹을 생각은 아니지 흡! 이런데서 자주 꼬마들이랑 놀았지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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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 녀석이지?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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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 이분의 기호 튼 소리는? 흡! 아 벤들렬이네요 되게 좋았잖아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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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인절버린 리니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낮임만한 일과 1996년 감사합니다.